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첫 4자 TV토론에서 각 후보가 물고 물리는 설전을 벌인 가운데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특수부대 작전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IS의 수계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엄격한 반독교치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데, 올림픽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2,300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어제부터는 코로나19 검사와 진료체계가 바뀌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약 2만 2,3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4,400여 명 많은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국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선별진료소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신속 항원검사자와 결과대기자가 나뉘어 줄을 섰습니다.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검사를 시작했는데 검사 키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속 항원검사를 PCR처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정확한 검사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초창기부터 계속 들여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의심된다면 재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크게 늘면서 벌써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인원의 9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응 역량을 확보하려다가 자칫 관리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새로운 걱정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재택치료자 관리 병원입니다. 재택치료 첫날 18명이던 환자가 석 달 새 38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1,500명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00명 하려면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오미코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도 9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9일 새 약 3배나 급증해 관리 한계 인원인 11만 명의 90%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횟수 축소입니다. 하루 2, 3회에서 고위험군은 2회, 일반 환자는 1회로 줄여 대응 역량을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아예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환자가 이상시 연락을 하는 이른바 재택 요양 방안도 검토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 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횟수가 줄어들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조기에 감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응급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가 가능할지도 불확실하거든요. 늘어나는 재택치료자 관리가 새로운 방역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설 연휴 직후인 3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보신 내용들을 관련해서 김경우 인재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훌쩍 넘었잖아요. 계속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죠. 수리원에서는 이달 말쯤에는 3만 명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잖아요. 굉장히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경험한 해외에서도 소아 입원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1세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아 환자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에서 11세 소아 청소년은 예방접종을 승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지 못하고 있고 그중에는 기저질환자나 또 면역저하자 소아 청소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아 청소년들에게 감염이 되면 일부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에서 11세에서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오미크론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소아 청소년이 감염이 된다고 해도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적다. 대부분 경증으로 간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대부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99.9%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1,000명 중에 1명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소아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절대적으로 입원해야 되는 소아 환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필수적으로 거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아 청소년의 감염이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또 가족 감염이 됐다가 또 그 가족을 통해서 감염된 어린이가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이렇게 계속 연쇄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아 청소년이 감염이 굉장히 취약하게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대부분 경증이지만 일부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의 전담병원, 중등증 입원이 필요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아에 맞춤 입원 병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그만큼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도 전담병원에 많이 배치가 필요한데 준비가 충분히 미리 소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이 걸리는 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대응으로 해서 방역지침이라든지 검사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병원의 참여 규모 그리고 어느 병원인지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소아 뿐만 아니라 일반 가벼운 성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경증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입원은 필요하지 않지만 외래 진료가 필요하고 또 이게 진짜 오미크론 감염인지 아니면 다른 폐렴이나 다른 감염증인지 충수염인지 간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료가 사실은 코로나 검사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에서 누구나 쉽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지난 코로나의 2년을 경험하면서 동네 병의원 지역사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미 많이 어떻게 만들고 시설은 어떤 것을 갖추고 숙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는데 이것이 많이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확산과 보급에 대해서 2년 동안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오미크론 유행 시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증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물론 있긴 합니다. 그 전에 박리담의 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이러한 특가 구조에서는 쉽게 구조를 바꾸기 좀 어려웠던 점이 있고 또 시설면에서도 기존에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건물에 빽빽히 자리 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에서 충분히 이렇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동선과 진료 공간을 가지고 또 여유 있는 충분한 의료 인력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전환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기존에 해오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보다 보급과 확산에 좀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전환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병원도 병원인데 검사 방법 그리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분류 기준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게 밀접 접촉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변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소한 접촉에 의해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접 접촉자의 범위를 우리가 좀 넓게 잡을수록 그만큼 추가적인 전파를 줄일 수가 있는데 워낙 전파력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접 접촉자의 정의를 조금 줄였다고 봐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2m 가까운 거리 내에서 15분 동안 그리고 마스크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벗은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이분이 격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신 경우에는 밀접 접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감염 위험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수동 감시를 하면서 증상이 생기지 않나 보시고 또 마지막 6, 7일 차에 한 번 더 PCR 검사를 해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가 많아지고 너무 많은 밀접 접촉자가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정의를 좀 좁혀서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하지 않고 필수적인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택치료잖아요.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코로나 검사 양성률도 10.9% 이렇게 치솟고 있고 그리고 재택치료자 수도 10만 명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확산 속도 자체는 매우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PCR 검사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게 되면 꼭 필요하신 분들의 검사가 지연되거나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검사 대상군을 먼저 지정해서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의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고 있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인계, 진짜 음성인계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군대에서 복귀하는 장병이라든지 또 이런 취약 고위험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걸렸는데 음성으로 잘못 판독하게 되면 집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검사 대상군이 PCR 검사를 하시게 되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일단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온 분들만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그만큼 우리가 예방접종률도 높고 또 상대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일부 놓치는 환자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검사 체계를 바꾸겠다는 건데 그만큼 또 감염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예방접종을 충분히 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을 잘 하셔서 예방접종을 하시더라도 돌파 감염이 되실 수 있는데 돌파 감염의 가장 큰 위험이 비말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하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게 되면 비말이 노출된다고 해도 적은 양이 들어오게 되고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것은 계속 지켜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우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유한기 본부장으로부터 시장의 명령이라며 사퇴를 요구받고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와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을 반대하던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사퇴를 강요했다는 건데 중앙지검은 3달 넘는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직서는 황 전 사장 본인 명의로 작성됐으며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꾸려진 지 107일 만에 정부실장을 비공개 소환해 뒷북 수사 비판을 받았는데 이 후보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카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 건물에 가족 회사까지 차려두고 광복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과족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부터 사업 방향 정관 내용까지 김 회장의 뜻대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이 광복회장 직위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인척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던 골제회사 비사의 대표이사는 김 회장 동서와 알고 지낸 권 모 씨였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권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회장이 비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복회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비사 정관에 독립위공자 후손 복지사업을 넣은 것도 김 회장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파주 미궁 부대 광물탐사 등 사업 추진 방향도 김 회장이 잡아줬고 무산되기는 했지만 광복회가 국회에는 카페 운영에도 비사를 참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TV조선이 처음 비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미군이 이슬람 테러 조직 IS의 우두머리 알쿠라이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리아 북부 수용소를 공격하며 재결집을 노리던 IS의 세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최고 지도자인 아부 알쿠라이시가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미군 특수부대가 3일 오전 시리아 북부 아트메의 마을에 한 가옥을 급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쿠라이시는 미군의 공격을 받자 가족들과 함께 자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 와중에 어린이 2명과 여성 1명 등 적어도 1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는 목표물이 된 집에서 지붕이 무너지고 천장이 그을리는 등 전투의 흔적이 발견됐고 의료진이 시신 3구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없었지만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IS는 지난달 21일 약 3천여 명의 IS-4로가 수용된 그화이란 수용소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수용소를 관리하는 쿠르드족 1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IS는 여전히 힘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드디어 대선후보 네 분의 첫 번째 TV토론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정확하게 사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유능한 경제의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쁘게 했습니다 주류 정치가 대표하지 않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진짜 정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말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여야 대선 주자 네 명이 첫 번째 TV토론에서 만났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놓고 두 시간 동안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어제 토론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국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두 분께 어제 있었던 두 시간 동안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히 평을 듣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고마웠고요 워낙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중에 물 좀 주소, 목마르다 이런 게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토론 좀 해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는 거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네거티브가 너무 난마했던 깜깜이 선거에서 나름대로 유권자들에게 아, 저런 후보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는 국민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TV토론을 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선거였다 그런데 토론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반전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속에서 많은 후보들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정해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우선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5년 전에 온 국민들이라도 의조와 태도와 표정에 익숙한데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지만 적어도 대선 후보 자격으로 나오고는 처음이잖아요 4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말로 격져놓고 점잖았는데 오히려 너무 서로가 말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너무 강해서 사실 재미는 없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4명이 갖고 있는 장단점, 장점과 특징 또 어떻게 보면 느껴지는 단점 이렇게나는 힘이 하나만 인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적으로 3번의 법정토론 혹이나 중간중간에 있을 양자토론에 큰 도움은 됐다고 봐요 어제 토론의 첫 4자 TV토론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구체적인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윤석열 후보 대장동 의혹으로 성공을 펼쳤는데 먼저 영상 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것은 맞습니까? 이런 얘기 다시 하시면서 시간 낭조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면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을 준 사람 우리 윤 후보님 이익 주셨죠?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주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들을 보면 오히려 윤 후보님이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제가 묻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합쳐서 3억 5천 있는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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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의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윤석열 후보 어제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증 질문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어렵게 모인 자리다 그런데 여기서 민생과 경제를 논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답변 그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미 예고됐던 측면이 있잖아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방어 논리가 이미 다 언론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가 환수할 만큼 환수했다 사실은 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논리인데 이걸 예상했더라면 윤 후보가 조금은 더 들어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시 성남시의회 구성이 시의원이 몇 명 가운데 1기는 지금의 국민의힘 앞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몇 명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좀 더 들어가줬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관 합작 개발 외에 민관 개발로 갔더라면 지금하고 뭐가 달라질 것인지도 좀 더 공격을 해줬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것 좀 아쉽고 다음에 하면 2차 토론 때는 이 지점이 다시 한 번 이야기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저 논리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완전한 공영 개발을 못 갔다는 저 논리를 깨줘야 되는 거고 본질적으로 보면 침상정 의원과 안철수 후보의 저 질문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는 공범이거나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 가운데 하나라는 심장수 후보의 정의 자체 안철수 후보가 의해서는 본질은 1조 가까운 이익이 민관에 갔다는 이 설계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후보는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서 안타깝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질의를 하고 계속 물어보고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개된 녹취록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대장동 공세가 더 나가기 어렵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열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지지층에게는 대장동 문제가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새로운 근거들 명확한 아이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최초일 겁니다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이틀 동안 대장동 문제 하나 가지고 소위 야당의 공격을 받은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나온 상황인 거고요 그것 외에 뭐가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궁금해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나온 김만배 씨랑 정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카드면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죽을 수 있어라는 카드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추정되는 건 두 가지인 거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하나인 거고 두 번째가 부산저축은행 문제인 건데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소위 대출 알선을 해준 조모 씨가 있는데 조모 씨 수사를 갖다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그걸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조모 씨의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는데 이 박영수 특검을 연결해 준 게 김만배 씨였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김만배 씨가 아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후보 안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내놓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놓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또는 지지를 유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해서 되물어 본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인 거죠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 수사와 관련해서 부실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으로 해서 대장동 사업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어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냥 그거가 제가 볼 때는 퉁 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게 부산저축은행의 사건 11년이나 12년 전에 중수부 윤석열 검사가 당시 대검 중수부 아마 이 과장 시절에 했던 사건을 기억되는데 그 당시 핵심 쟁점은 결국은 그때 이 사람들 다 잡아넣었으면 되는데 안 잡아넣는 바람에 그 돈이 남아서 이 씨앗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논지인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닳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이 죽는다고 했던 이 부분 결국은 김만배가 갖고 있는 그 카드가 뭐냐 약점 잡힌 게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만배 씨가 이야기하는 이상 몰라요 그런데 김만배가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가 현재 김만배는 감옥가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 나올 때 검사나 변호사들이 바깥에서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 카드라는 게 뭐냐라고 묻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박분계 장관이 진짜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해서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의 말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추천밖에 없는 건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카드가 뭔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단계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정글을 내놓으려면 김만배에서 입에서 말을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법정 또는 수사하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죠 어떤 얘기들 나눴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최근에 선제 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께 한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보신 것처럼 설 연휴 때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내놨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토론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는 국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로 명확하게 확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건 그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무역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드 배치 이후에 연간 한 22조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세계 경제는 전환적인 어떤 경제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경제적인 어떤 상당히 많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사드를 배치하느냐 좋다 그럼 그 사드가 필요하다면 배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드가 실제로 필요하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깃대령하고 성주가 27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게 고고도인데 그 정도 270km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이것이 유용하겠는가라는 논쟁이 많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에 의하면 소위 충청도 북부지역이나 경기도 이남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드 자체가 효용성이 있겠는가 하나의 문제하고 지금 미군하고 한국 밖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도 미군이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군밖에 이걸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사용을 안 해요 오히려 고고도라면 일본이 이걸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일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 상황에서 가져올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 유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궁투라고 하면 적어도 그다음에 현무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좋은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의 리스크를 다 안고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왜 불구하고 왜 사드를 굳이 배치하려고 해서 대중국을 자극하고 효용성도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한지 그럼 만약에 추가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또 받아서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논린 적선 중국의 경제가 걱정된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미 7차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덧붙도 못하는 극초음속까지 이야기 나오는 마당에 우리 요새는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고각으로 쏜다 기술 전문가, 국방 전문가 중에서도 탄도미사일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결국은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된다 경제에 대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국가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서 대한 이야기를 산불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산불을 하면 싸도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MD 체제 안 들어간다 한민군사동을 안 하겠다 산불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산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야 된다 산불 정책은 걱정 안 해야 되는 수준에 이야기하니까 너무 굴욕적인 중국 4대 외교 아니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더니 저는 이 대목이 핵심이다 중국의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의 주권적 사드 배치 권리를 포기할 게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진단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격투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옆구리 다리 다 공격 들어오는데 고고도 중고도 이렇게 높은 데서 믿을 이렇게 다 막는 다층 방어체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설득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사드 추가 배치에 이어서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도 질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심상정 후보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대북 선제 타격론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선제 타격이 선전 폭우를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것을 공격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침과 관련해서 선제 타격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우선인 거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우리의 전력 자산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의 전력 자산을 굳이 다 강조하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선제 타격을 통해서 방어하겠다라기보다는 안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자기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결집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북한 위협론 또는 안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전 계획상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무슨 제가 과거에 청와대 NSC에 있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안 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을 불러내서 소위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외국 정상들이 봤을 때 아니 저런 후보가 왜 계속 선제 타격론을 얘기하지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하는 소위 국경의 민족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자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안보력을 최대로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각도를 잘 바꾸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주옥 박사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NSC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론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소중한 평화가 언제까지 일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면 안 좋은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외신 기자가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선제 타격방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보면 흔히 하는 말로 클리엔 프레젠트 그러니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는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군사 교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좀 더 붙이면 명백하고 현존하고 임박한 위협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를 쏠 것 같은데 우리가 얻어맞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답변하고 보는 거예요 임박하다면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질문은 대선 후보들에서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당신은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어느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타격을 하라고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시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그 징후를 뭘로 볼 것이냐 이게 좀 더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제 외교안보 토론에 이어서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입니다 권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 보유율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손벌 부동산 정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4명의 후보들이 각각 다른 해법들을 내놨었죠 임기자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재차 계속해서 사과를 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가장 많이 사과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했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내내 사과를 했던 부분인데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최대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비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국정운영과 관련한 어떤 부정책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풀기 쉬운 거냐 저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부동산을 잡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성공한 적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규제와 소위 세금의 방식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시장에게 왜곡된 시그널을 주더라 그랬더니 시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오히려 반대로 예를 들면 정부를 교란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이 공급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것들에 대해서 과잉되게 예를 들면 시장이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측면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소득 또는 소위 건설과 금융이 결합돼 있는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기득권 카르텔 같은 부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식을 통해서 시장을 또 교란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잡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의 장점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못했기 때문에 누가 되건 다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상당 부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신 영상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후계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저희가 눈길을 끌었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 선거들을 쭉 들으켜보면 여권의 대통령 후보 중에 과연 지금 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했던 여권의 후보자가 과연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게 이게 파괴적인 선계냐 혁신적 선계냐 그 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제가 이재명 후보를 느끼는 벽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권동하는데 왜 정권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아서 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야 그 대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내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들 당내 벽에 부딪히고 또한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기보다 높은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옴짝달싹 못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탈출구가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부동산 문제만큼은 중인 환실이 온 국민이 보기 여드름이 판정이 끝났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람 사과했던 거다 그런데 저는 어제 보면서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후보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났어 보십시오 이재명, 안철수는 오히려 공급 대폭 확대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공급 확대는 언급하시고 규제 완화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좀 더 구체적인 걸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결국은 또 하나는 심상주 후보는 아예 좀 더 펑퍼짐하게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나겠다 그다음에 정치권 합의가 집값 하향 안전화시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우선된다 이렇게 해서 딱 4명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좀 드러났다 이 대목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제 사실 토론회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다른 후보들의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참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장면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겠습니다 84점인데요 84점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 글쎄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62.6점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R200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R200 R200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EU 텍스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아니 EU 뭐라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후보 전문 용어였죠 환경용어 R200 관련 질문에 그게 뭐죠? 라며 모르겠다라는 답을 하면서 좀 당한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주택청약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오답을 좀 보였거든요 심성성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저께 윤석열 후보의 이런 답변 내용들 그리고 진리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저 들으면서 R200이 뭐지? 어? 뭐지? 또 뭐 텍스콘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신문을 유심히 보고 좀 시사에는 관심이 있는 편인데 도저히 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R2, R 영어로 R2, 그 다음 100인데 R 저는 R200인 줄 알았어요 R200인데 이걸 보니까 리뉴어블 에너지 100 어떻게 보면 리백이 맞는 건지 R200이 맞는지도 어찌됐건 저는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전문용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르지만 평범한 나는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는 알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상식성에서 본다면 전문용어 어려웠다 그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주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뭐 좀 의색했지만 조금 진솔한 측면도 보였다고 감히 저는 뭐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탄소와 중립 문제라든지 재생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거 아니에요 현실성과 미래지향점 사이에서 저는 앞으로 계속 좀 토론해서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김정욱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주택천합 관련 발언에서는 오답을 얘기했어요 84점이 만점인데 40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참 뭐라고 논평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집이 없으니까 청약통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사회적 논란이 됐으면 본인이 충분히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아리백이든 EU 택소노미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토론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에서 이 부분에서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리백이나 EU 택소노미나 이거 관련해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탈원전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럼 원전 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제약이 걸리는 문제들 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탈원전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하철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런 아리백이나 EU 택소노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토론에 의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연근개혁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고 또 4명의 후보가 공감대를 보였다 뭐 이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연근개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할 생각은 있는데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연근개혁을 해야 되고 연근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근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연근개혁을 한다라는 점을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오늘 연근개혁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이 저는 오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근개혁 관련해서는 4명 후보가 모두 훈훈한 결과를 만들어냈긴 했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띄던 부분 중 하나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질문 이 부분이 나오질 않았다 상당히 그 부분을 기대라고 할까요? 기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을 궁금하셨던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유권자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왜 서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간 자체가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유토론 부분에서는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대장동 문제에 집중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소위 배우자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인 거고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얘기하게 되면 여론이 평가하는 상황인데 후보들이 규정하게 되면 논란이 더 이상한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한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 리스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김혜영 씨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언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증식 토론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색하죠 제가 후보라도 전문제까지 지적해야 되는 소리를 내가 제도 아마 참모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저는 사실 당 대변인당과 선대위 대변인당을 언론의 평가에 맡겨놓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토크에서 유권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CG를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과 관련해서 이 후보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 지시가 아닌 직원의 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의 사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감사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는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그만두고 나서 제가 생각해 행정 제1부지사가 지사 군안대행을 하고 있을 테고 감사관도 아마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임명한 분이 돼 있을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아시는 대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 이거는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로 빨리 진행 넘어가든지 아니면 병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많이 틀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짓이 많잖아요 이렇게 배모 씨의 설명 김혜경 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측면이 많고 또한 바깥에 계신다는 에이모 씨 심부름을 했다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언론에 잘못하면 제 느낌상으로는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오늘은 소고기 내일은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나 감사로 빨리 전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사과를 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랫사람이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부인이 한 거지 왜 이게 무슨 인지하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했다고 그럽니까? 이게 완전히 유치해 있다는 화법이고요 앞서서 일단은 감사와 수사로 일단은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부부와 오북 사무관 배모 씨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몇 주짜리 사과문으로 사과할 게 아니라 김혜경 씨의 대국민 공개 사과까지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지사 시설 자체의 직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부인이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잘못했다 도의적인 책임은 국민들에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기관에 철저한 감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서 거기서만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수사와 조사는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미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다 고소거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고소거발 됐으면 소위 수사나 조사기관에서 이것은 수사하고 조사해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감사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청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나오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부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다른 것보다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도 문제가 나왔어요 10년 전에 성남시장 계실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계실 때 박모 의원이 시의원이 제시를 한 게 있어요 이때 보면 성남시 행사장마다 시장 부인 김혜경 씨가 밀착 수행하는 사람인데 배모 씨다 지금 배모 씨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니까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돼 있더라 그런데 완전히 어떻게 직원이 이렇게 사모님을 시장 부인을 밀착 수행하냐 문제 제기를 한 게 2012년이에요 10년 전의 일이에요 10년 전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2010년에 이재명 시장 당신되고 나서 바로 이 배모 씨가 7급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 어찌됐건 시장실에 8년 있다가 또 다음에 지사 되니까 지사에 가서 시장실에는 7급 도지사실에는 5급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왜 또 총무가 갖다 놨느냐 총무가가 업무 추진비를 쓰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보면 이 배모 씨가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견제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뒀던 작년 정도에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카드를 바꿔치거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 없이 하게 된 것은 적어도 아무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행태가 이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지만 곳곳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봄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충남 논산의 양지서당에서 훈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입춘첩을 문에 붙이고 있습니다 한자로 입춘 대길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라는 의미의 건양다경이 쓰여 있는데요 입춘첩은 봄이 시작되는 날을 맞아서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봄을 송축하는 글귀입니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날리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은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일찍 매화꽃이 개화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놀이동산에 있는 실내 정원에서 봄의 전령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꽃밭에서 힘찬 날개짓을 하는 나비들을 보니 정말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장였습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데요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절기가 무색하게 몹시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1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철호는 영하 14.9도, 대전은 영하 4.3도 등 대부분 지역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2도, 청주 0도, 대구가 4도선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낮겠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부와 전북 서해안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살짝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밤부터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빛도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일부 지역으로는 많게는 7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지역으로도 최고 10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부산과 울산,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파레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파레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